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완전 시차급 수준의 포터2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년식이고 약 7000km의 짧은 키로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부부터 정확하게 검사해드릴 겁니다. 점검 전에 성능기록과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조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이 부분까지 올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리프트 띄워서 정확한 컨디션 점검해드릴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포터2 차량 하부 앞쪽입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서 보실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엔진 울펜 쪽이에요. 엔진 울펜 쪽 굉장히 깨끗합니다. 미세누이 전혀 없고 좀 더 안쪽 보시면 미션과 미션 울펜 쪽이 보여요.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합니다. 해당 차량은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좌측에 소음기도 열의 이한 변색조차 없고요. 살짝 먼지만 튀어있고 다 새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에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이 부분은 온전석 쪽입니다. 아래쪽 로안 볼 조인트도 새 고무 부신 상태고요. 지금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앤드 부신과 활떼링 부싱들 모두 다 새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조속 쪽도 확인해드릴게요. 조속 쪽 로안 볼 조인트 각종 부신 상태들 모두 제자리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하부 컨디션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차량입니다. 포터2 차량 실내입니다. 해당 차량 진단기 시원해드릴 거고요. 진단기 시원에 앞서서 계기판의 10km 수 먼저 보실게요. 7264km 이렇게 확인이 되고 어떠한 특이사항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진단기 시원해드릴 건데요. 이 차량은 최근 연식으로 보증기간이 많은 남은 차량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당 차량 엔진에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엔진에 고장코드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었고 실시간 데이터로 들어가서 엔진에 아이들맨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진 회전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아주 좋습니다.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고 숫자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이내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에 아이들맨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에도 고장코드가 있는지 봐드릴게요. 네, 미션 역시 고장코드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스납차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데요. 위쪽 보시면 ECM 하이패스 눈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이 차량은 이렇게 운전석 쪽에 열선 시트와 통포 시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아래 보시면 차선이탈 방지와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 차량 옵션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커디션도 거의 새 차입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 오토 에어컨까지 장착된 차량이에요. 네, 해당 차량 제가 하차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포터2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연식과 키로 수가 좋은 만큼 외관도 아주 세차급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이 아주 반짝반짝 예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네요. 저희 배달들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심포급 타이어 트레드는 8mm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 차량은 6.99mm로 거의 90%의 트레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도 손상 전혀 없고 뒤타이어 트레드도 체크해드릴게요. 뒤타이어 트레드는 7.09mm로 마찬가지로 90% 이상의 트레드가 남아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타이어까지 굉장히 심포급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면부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후면부도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합니다. 적지암도 흠잡을 곳 없고요. 운전석 쪽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은 외관 컨디션 100점짜리 차량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포터2를 정확하게 검사해봤는데요. 해당 차량 하부 컨디션이나 실내 외관까지 완전 신차급 수준의 차량입니다. 깨끗한 차량 구입 원하시는 고객님께 해당 차량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아래에 보이시는 실차주 번호로 편하게 문의주시고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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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